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원리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했고요.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이 html에 여러가지 태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이런 태그들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. 자 그런데 사실 저도 html에 있는 모든 태그를 다 알지 못합니다. 그중에 쓰는 것만 써요. 특히나 이제 저는 이 전문 분야가 html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서버쪽에 약간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html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. html 만든 사람도 있으니까요.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어쨌든 간에 태그들, 주요한 태그들을 살펴볼 건데 살펴보는 방향성을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자 우선 첫번째 html 연대기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놓은 페이지로 가보면 자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. 자 여기 보면 html 태그스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html one, two, three 이렇게 되어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시면 html one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html one, 즉 최초의 html 태그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최초의 html 태그들이 이렇게 다른 html 표준에서는 어떤 변화들을 겪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dir이라는 태그, html이 처음 생겼을 땐 있었던 태그예요. 그런데 html four라고 하는 버전에서는 디플리케이트 됐어요. 디플리케이트는 여기 나오네요. 비난하다, 반대하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이 html을 만드는 w3c라는 곳에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. 지원은 하지만 나중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, 여기 있는 obsolete라고 되어있는 absolute, 아 이거 좀 발음이 힘드네요. 이렇게 발음합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퇴출이 됐다는 뜻이에요. 쓰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. 아시겠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브라우저들은 그냥 제공하긴 하지만 어쨌든 스펙상으로는 퇴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즉, 어떤 태그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멸되는 태그가 있고 현재까지도, 뭐 여기 있는 요런 태그들은 현재까지도 있다라는 거죠.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요기 있는 이 태그들이 이 최초의 html 태그 예, 열 여덟 개입니다. 세보면 물론 h1 같은 경우는 여섯 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숫자를 딱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. 자, 그리고 요기 있는 요 최초의 태그들은 최초의 태그들 중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태그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태그죠. 예, 그래서 제 수업의 중요한 방향성은 요, 이 웹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요렇게 태그가 늘어납니다. 예, 요런 그 태그들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늘어난 태그들을 살펴보는 게 첫 번째 우리 수업의 축입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각각의 태그들이 언제 출연했는지 요런 것들도 이 학습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괜찮은 이 공부거리거든요. 그러니까 요기 있는 요 링크를 북마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tml 통계인데요. 요건 이제 구글에서 이 작성한 이 웹 페이지들을 구글은 분석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. 검색 엔진이니까.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를 공유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요기 있는 걸 보시면 음... 자, 요거는 뭐냐면 어떤 웹 페이지가 하나 있을 때 그 웹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태그들을 사용하는가 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태그를 하나도 쓰지 않는 경우는 뭐 미비하죠.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태그를 뭐 한 네다섯 개,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사용하는 웹 페이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뭐 어떤 웹 사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태그를 천 개 이상 사용하는 웹 사이트들도 웹 사이트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. 규모가 큰 사이트들 또는 웹 페이지가 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되는 거죠. 재미있는 건 통계가 이렇게 일정하게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웹 사이트의 웹 페이지, 웹 페이지에 있는 태그들 중에 그 중복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면 열 아홉 개 정도의 서로 다른 태그가 어, 가장 많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. 예, 아무튼 그 다음에 요기 있는 것은 각각의 웹 페이지들에서 등장하는 태그들을 통계를 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, 잘 안 보이시죠? 헤드 태그가 제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는 html 태그고 그 다음에는 타이틀 바디 태그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a 태그가 나오네요.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img 태그 저거는 뭐냐면 이미지를 표시하는 태그입니다. 자, 메타 태그 우리 살펴봤죠? 그 다음에 bi 태그는 줄바꿈 할 때 쓰는 거고 table 태그는 표에 해당되는 태그입니다. 자, 이 스크립트, 이 태그는 이거는 단락을 구분할 때 쓰는 태그 스크립트 태그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쓸 때 쓰는 태그고 이 div는 이 웹 페이지를 꾸며줄 때 이 그루핑 해주는 지금 뭐 몰라도 되는 태그입니다. 자, 뭐 이런 순으로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태그를 설명드리는 또 다른 방향성 중에 하나는 요 빈도수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즉, 정말 어쩌다 쓰는 태그를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사실 별로 없어요. 그런 태그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검색해서 알아내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요기에 있는 태그 중에 a 태그 안 배우면 되겠어요? 안 배우면 안 되죠. 빈도가 이렇게 높은데요. img 태그 안 배우면 되겠어요? 배워야겠죠. 이런 빈도수들이 매우 높은 태그들을 여러분들에게 우선 설명해 드리고 빈도수가 낮은 태그는 나중에 설명하거나 아예 설명하지 않아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무작정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겠죠.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웹페이지를 조금만 더 보면은 자, 어디를 보면 되나요? 자, 여기 html 통계 페이지로 다시 가보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은 여기 페이지라고 되어있는 부분이었거든요. 여기 element and attribute라는 걸로 들어가보면 또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즉, attribute는 속성이거든요. 그리고 element는 태그랑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세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자, 여기 또 통계가 나오는데 이 통계는 조금 다른 것이 자, 태그와 속성을 같이 보여줍니다. 예를 들면 body라는 태그에 bg컬러라고 하는 속성을 많이 썼다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? a 태그가 이렇게 있으면 a 태그 전체의 사용량은 주황색인데 노란색은 무슨 뜻이냐면 a 태그를 쓰면서 href라고 하는 속성을 쓰는게 이만큼의 빈도고 또 타겟이라는 속성을 쓰는 빈도는 이만큼이라는 뜻이죠. 즉, 타겟으로 내려오면 훨씬 타겟 속성을 많이 안 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태그도 빈도수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태그뿐만 아니라 속성도 많이 사용되는 속성 순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보들 상당히 유용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여러가지 통찰력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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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